오는 3월 9일 월요일, 가장 밝은 초대형 달 슈퍼문이 밤하늘을 밝힐 예정입니다.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인 금지점에 도착했을 때를 뜻합니다. earthsky.org는 월요일 슈퍼문이 지구에서 약 22만 2081마일 떨어져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. 한편 북아메리카에서는 3월 보름달이 뜰 때 지면이 녹으면서 지렁이가 흙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월문, 즉 지렁이 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